여기 피어는 어떠십니까? 아니야 블랭크 이 친구는 어떠십니까?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쌩쌩합니다 아직은 일러 고지는 어떠세요? 여기 워드하우스의 가장 에이스 아닙니까? 그냥 둬 여기 이번 일에 아주 적합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귀엽고 붙임성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있었지?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상은 없나? 문제없습니다 진행하시죠 좋네 특별히 신경 써서 문제없이 잘 준비해 네 틱틱틱틱 시간은 갖고 톡톡톡톡 문을 두드려 틱틱틱틱 시간에 맞춰 톡톡톡톡 우리 움직여 이렇게 준비해 몇 원 되는 일생일 때의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 특별히 신경 써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시간에 맡겨봐 손에 잡힐 것 같은 나의 성공으로 가는 저 열쇠 이제는 주머니에 가득 담을 거야 그들을 이용해서 어두운 밤하늘에 저 멀리 비춰봐 틱! 보여주지 완벽한 모습 틱!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톡!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어서 나에게 말 좀 해봐 틱! 어둠도 날 이길 순 없어 네 내 자체가 빛이 나니까 톡! 성공으로 가는 길들은 처음은 넘어 어딘가 틱틱틱틱틱 시간을 갖고 톡톡톡톡 문을 두드려 틱틱틱틱 시간에 맞춰 톡톡톡톡 우리 움직여 다들 국급에 하실 테니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워드가 여기로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긴 톡이 든 성배라고 하지만 다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때론 성공을 위해선 톡이 더 단톡이라고 톡! 보여주지 완벽한 모습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톡!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어서 어서 나에게 말 좀 해봐 톡! 어둠도 날 이길 순 없어 내 자체가 빛이 나니까 너는 성공으로 가는 길 길을 처음은 넘어 어딘가 내 자체가 빛이 나니까